크리스티버거 크리스티버거가 뭐야? 아니야 지금은 불고기버거 먹고싶어 불고기버거 먹을건데요? 지금? 이거? 뭔구리할걸까.. 좋아요 맛있게 먹네요 네 조용히 해봐요 거기에 좀 아 주문도 뭐하는거야 저게 시끄럽게 우리 암막커튼 하자 암막커튼 하자 이거면 얼굴이 좀 덜 어둡지 않을까 이거면 얼굴이 좀 덜 어둡지 않을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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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밝아졌잖아 얼굴이 뒤에 햇빛을 가려주니까 암막커튼이 없을때는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뭐든지 없을때는 만들어자면 돼요 감사합니다 암막커튼이 없으면 여러분들 모두 저기 여기 암막커튼이 없으면 크로마키 사세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니 조금만 기다려요 우리가 어? 우리가 어? 잘살기 위해서는 공사도 좀 하고 해야지 어떻게 사람들이 그게 그렇습니까 진짜 그러지마요 사람들이 그렇게 못될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막 끝났잖아 진짜 진짜 어휴 휴가 참으면 될걸 그걸 못참아가지고 시끄러워죽 시끄러워죽겠죠 엄마한테는 다시 만나는 후 시끄러워죽 밥먹어요 빨리 나 밥먹어 찾았다. 원래 밥시간이 아니어도 집에 가서 밥을 먹는거예요. 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이면 종치면 바로 달려가고 10분 전에 가서 미리 줄 서있고 문 안 열어줘도 앞에서 줄 서고 있는 거지 크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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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두 맛있게 드세요 사이다 시킨 건 어떻게 알아요? 모두 안 넣어 사이다 시킨 건 어떻게 알아? 아 이 세트에는 사이다 밖에 안 돼요 생각 없던데? 이 부분을 마시면 여기다가 물 떠서 방수한테 정수기 물 들어가서 귀찮으니까. Q. 서강을 해야 한단 말이지. 저 무기 쓰고 싶긴 하다. 퇴소했거든요. 퇴소했거든요. 퇴소했어요. 퇴소했으니까요. 가요. 나도 걸리기만 해. 퇴소했으니까요. 신명의 진수가. 신명의 진수가. 신명의 진수가. 예리도 소모를 매우 억제한다. 거의 그냥 나는. 무기 갈 필요가 없겠네. 욕 뭔가 처음 해냐고요. 나는 맨날 밥에 먹어서 맨날 웃거든요.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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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밥도 먹고 큰 브러스도 먹었거든요.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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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이 눈을 볼 수도 있지 뭐.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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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고 청소기 한번 돌릴게요. 4 5 음료수 음료수 이 멋대로만 해!! 이 멋대로만 해!! 이 멋대로만 해!! 50분에 시작해요. 이 멋대로만 해!! 선생님이 천천히 먹고 오라고 그랬는데 누가 차려주고 시켜 먹는 거 아니면 내가 직접 먹는 거면 시간이 부족한데? 이 멋대로만 해! 근데 금방 왔어요 또! 어 뭐야 이거?! 얍은 한 sinner 이 멋대로만 해! 스킬 스킬에 감탄하고 있어 스킬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아 근데 이거 새끼를 껴야 되는구나. 네. 네. 내일도 아침 방송이냐고요? 아니요. 내일은 잘 거예요. 너무 잘생겼어. 뭔가 아침형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좋긴 한데 몸이 회로. 봐봐. NOTE. 예. 아깝다 새 exercises. 1시간. 5시간. 물 posición. 내 일을 기다려 봐 하루와 끝에서 이 자리에 남았어 나리나리 새저럿 너를 그리고 있어 너랑 그 자리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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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듣고 있어요 너랑 그 자리 그대 그리 듣고 있어요